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데이더 김승훈이에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서로에게 누군가한테는 좀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정의나 미안해 이게 주제가 됐네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갖다가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왜 초안이 이때 제작이 됐느냐 하면 2020년 10월에 발생했던 입양아 학대 사건에 대해서 1월 13일에 재판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과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하고자 이 컨텐츠를 제작을 했고요 부득이하게 컨텐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 통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컨텐츠가 온란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감정 통제가 안되서 가해자들에 대해서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아마 좀 노란 딱지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노란 딱지를 먹을 경우 일정 기간만 남긴 다음에 지울게요 그래서 사건의 개요는요 이제 안성은씨하고 장하영씨가 2016년에 원래 자기의 친딸을 낳아요 그 다음에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줄까? 하면 사실 본인들이 해서 낳으면 되잖아 뭐 본인들은 뭐 끼고 하나? 어쨌든 그래서 본인들이 해서 낳으면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었잖아 근데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생후 8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을 해요 그래서 원래 입양되기 전에 이름은 정인이었는데 입양하면 이제 그 가족의 그 이름을 만들어주잖아요 이름이 안율하라고 그래서 2019년 6월 10일에 태어난 아이가 이제 8개월 만에 입양이 돼요 EBS에서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한 적은 있대요 근데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다시 보기는 비공개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0년 5월 25일, 6월 29일, 9월 23일 무려 3차례에 걸쳐서 학대의심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이거를 경찰에서 자세하게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2차 신고 때는요 이제 정인이가 차 안에 방치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나가던 사람이 어? 애가 차 안에 그냥 있어요 하면서 그 신고를 했대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이없게 변명한 거 알아요? 미국에서 하는 수면 교육이다 해가지고 변명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요 그 바로 이 변명을 반박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 괌에서 괌이 그 미국령인 거 알죠? 그 아시아 쪽에 있지만 괌은 미국령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이를 차 안에 혼자서 방치를 했다가 처벌까지 가는 사례가 있어요 응 자 그 다음 그래서 9월 23일 세 번째 신고 때는요 좀 그 정인이가 몸무게가 한 급격하게 1kg 이상이 빠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이 학대의 징호를 명백하게 판단을 하고 이제 소아과를 듣고 간 거야 원래는 이제 그 자주 가던 단골 병원이 있었대요 몰라 그 병원에서도 아마 그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의사였나 보다 응 근데 다른 병원에 갔는데 이 어린이 학대 아동학대다 이거 판단을 감안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전까지는요 화곡동에 화곡연세 소아청소년과 뭐 어쨌든 그 병원이 있었나봐 그 진료 기록을 믿고 단순 구내염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었대요 구내염이라고 이게? 자 그래서 그 네 번째가 터져요 2020년 10월 13일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실려와요 이번에는 응급실이야 응 근데요 이제 그 응급의학 전문의 그 이제 그 외상의학 전문의는 그 이국종 선생님이 있고요 그 이국종 선생님이 있고 이제 남궁인선생 남궁 남궁 남궁씨인 것 같아 이름이 남궁인 선생님이 그 그 단골병원이 아닌 이제 종합병원 응급실이잖아 여기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조사를 했는데 배하고 머리에 이거는 그 단순한 외상 상처가 아니다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게요 이제 단골병원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망까지 이른 사고여가지고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수사까지 해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판정 어느 정도 심하게 파혈이 됐냐면 장감막 출혈에 소장하고 대장은 파혈이 되고요 터져요 췌장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양엄마의 그 비슷한 체격의 여자가요 만약에 이 아이를 배를 그렇게까지 상처에 낼 수 있었냐면 바닥에 눕히고 그 소파 같은 데서 소파 같은 데서 올라가서 배위로 뛰어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그 프로레슬링 봤으면 알겠지만요 그 우리나라 프로레슬링 말고 그 뭐냐 외국의 그 프로레슬링 있잖아 어 그 외국의 프로레슬링 보면요 그 막 이거는 컨셉이에요 외국의 그 프로레슬링 그 우리가 흔히 예능처럼 봤던 그거는 이제 컨셉인데 그 컨셉이에요 그 뭐냐 누가 밑에 깔려있어 막 얻어맞고 얻어맞고 밑에 깔려있으면요 이제 가끔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요 퍼포먼스를 의자를 깔아 의자를 깔아 의자를 깔고 그 혹시 그 오인용 그 연예인 지옥 보면 그 정지혁 병장이 막 어딘가 올라가가지고 그 막 정지혁 하고 막 이렇게 막 점프해서 막 배를 때리잖아요 그 정도가 나와야 그 정도의 임팩트 해야 돼요 그 흔히 그 레슬링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 임팩트를 애한테 냈다 생각해보세요 영화한테 그래서 당시 10월 13일에도요 그 아파트에서 집에서 뭔가 물건이 크게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해서 아랫집 주민들이 항의까지 했었대요 민원까지 갔었어 어쨌든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실려와서 이제 CT를 찍었어요 그 응급실 응급실을 내가 한번 입원을 해본 적 있는데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을 입원해본 적 있어요 물론 이제 응급치료 끝나고 나서는 내가 걸어서 나가긴 했는데 그 여기서 이제 촬영 결과로는요 이제 복강경 그 복강 전체가 이미 그 장기에서 나온 그 피 때문에요 복강이 피로 가득 찼대요 배가 엄청 불어있었겠죠 그래서 장에서 이제 그 입으로 기관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공기가 그 공기가 복근까지 찼대요 그러니까 배가 엄청 불어있었겠죠 응 그래가지고 CT로 CT를 찍어보니까 그 피로 가득 찬 그게 보인거야 CT에서는 엑스레이로는 안보여요 보통 이 뭐여 복부라든지 흉부라든지 이런데는 CT를 찍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CT를 보니까 단순 그것만 피가 찼느냐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 장기가 그 1주 전에 이미 충격을 받았다가 회복이 된 적 있다 그래요 그러면요 이 섬유화가 진행이 돼요 그 몸의 그 자체 그 능력 때문에 거기에다가 골절이 됐다가 유합 그 뼈가 붙기는 했는데 골절은 적 있는거야 그래서 이제 쇄골 갈비뼈 팔꿈치 이런데가 다 끊어져 있는거야 특히 이제 팔꿈치가요 그 누군가가 때리거나 뭔가가 날아오고다 그럴 때 팔꿈치로 이 얼굴을 이렇게 막는 이 방어 행동이 있어요 방어 기제가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끊어질거야 그리고 보통 갈비뼈는요 이제 우리가 피해로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복강 확장을 위한 관절이 있어요 이 갈비뼈에는 이 갈비뼈에는 우리가 한번 이 갈비뼈 부분을 뭐 만져보면 이게 나오는데 좀 그 허파의 신축성 이라는게 이제 그 부풀었다가 줄었다가 그러잖아요 허파가 그래서 원래 이게 골절이 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쇄골이 대부분 쇄골골절은 심하게 넘어지면서 팔을 막 이상하게 짚었을 때 어깨로 충격이 전해져서 여기 쇄골까지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그 쇄골 골절됐었던 내가 환자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군병원 입원했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골절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같은 팔에 그 팔꿈치하고요 그 위쪽 팔뼈에 골절 흔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하게 떨어져서 어깨부터 맞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밟히거나 깔리거나 맞았을 거다 거기에다 이제 장감막에서 피가 터져나오고 췌장이 끊어져 있는 거 이거는 아마 당일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긴 했는데 그래서 이 CT 촬영 결과를 보고 응급실에 있다는 의료진들이 막 오열을 했대요 막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거지 그래서 병원에서 경찰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서 CCTV를 갖고 와서 이제 포착을 했어 그랬더니 그 전날부터 너무 이제 배가 아파서 먹고 막 우유 막 마시는 것도 못했대요 자 그리고 사고 당일 응급사고면요 당연히 구급차를 호출을 해서 응급실로 보내야 되잖아요 구급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 신호 같은 거 걸렸을 때 응급상황에서 그 구급차는 긴급하게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경우 봤을 거예요 그 중간에 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우리가 길에서 운전하면서 가다가 막 그 뒤에서 그 구급차 그 사이렌 울리면서 가면 응급환자 수송이거든요 출동이거나 수송이에요 그래서 그 구급차가 움직일 때는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그 길거리 그 사거리나 삼거리 뭐 이런 데 있을 때는요 그 아무리 직진신호가 오더라도 일단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추고 그 교행 방향에서 그 뭐냐 구급차가 앰뷸런스가 오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 돼 아니면 뒤에서 올 경우는요 뒤에서 올 경우는 그 뭐 차로를 양보를 해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보통 이제 좀 큰 길의 경우는 그렇다고 이제 그 중앙 버스 전용 차로 이런 데는 그 이제 구급차가 그 움직이기 힘들 수 있잖아요 중간에 버스정류서가 있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비켜주기도 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그 오른쪽 끝에 있는 갓길을 비켜주면 돼요 그 갓길로 이제 요즘 갓길의 경우 이제 그 응급 상황이 아닐 경우 그 좀 이제 교통 상황이 좀 복잡할 때 그 가변 차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러더라도 그 가변 차로로 시행되지 않는 한 갓길은 항상 비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앰뷸런스로 수송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양엄마가 하는 말이 119가 택시보다 빠르니 그래서 택시기사가 거듭 설득을 해가지고 겨우 119에 연락을 한 거야 그래서 연락을 해서 보내요 그리고 그리고 아이가 죽던 시점에 어묵 공구한다 관련 게시물 쓰다가 그냥 오열하는 척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응급실에서 그 CT 촬영 결과를 의료진들이 보고 막 막 분노하고 있는데 엄마가 거기 그 옆에서 오열하는 거 보고 이게 억지로 연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분노하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연후송을 해서 응급실에 와서 일단은 첫 번째 심폐소생을 했대요 첫 번째 심폐소생 때는 그래도 그 심정지 심정지 상태에서 일단 돌아오긴 했었는데 다시 심정지가 와가지고 다시 다시 심폐소생 했을 땐 그 살아야지 못했대요 그게 이게 있어 그 심폐소생을 하면요 그 심장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비뼈가 으스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심폐소생을 긴급하게 여러 번 하면 네 그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그 숨이 끊어졌다 그래요 더군다나요 이제 최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이런 그 소화기 소화기에는요 단백질 소화효소하고 지방 소화효소가 만들어져요 그 보통 그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은 그 입안에서 침이 분해를 시키는데 이제 그 단백질하고 지방은 이 위나 최장 소장 이런 데로 내려와서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효소들이 되게 강력한 게 나와요 근데 이게요 만약에 터지면요 그 소화기 안에서는 그 근육이 연동운동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이게 장이 터지면요 그 옆에 장기들을 다독여요 콩팥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걸 다 녹인대요 효소들이 그러니까 그냥 몸 안에 이것저것 장기들이 막 그 녹아들어가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간 거야 자 그러면 이 안성은 씨랑 장아영 씨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아이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을까요 참 독실한 개신교 목사 집안 출신이야 둘 다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하고 목사의 딸하고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성은 씨의 아빠는 안동에 있는 어떤 침리교회 목사고요 그 장아영 씨의 아빠는 포항 양덕동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 목사래요 엄마는 그 교회 부설의 어린이집 원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은 둘 다 이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출신이라고 해요 그 개신교 개신교 재단의 대학교 아마 이 학교에서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한 것 같아 뭐 이제 학생회 활동 이런 거 하다가 CCC 뭐 이런 거 하다가 음 그리고 이제 안성은 씨는 현재 뭐냐 교회 쪽에서 뭐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CBS 본사에서 행정직원으로 활동을 일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관할 사건을 양천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고 그 아마 후송된 병원이 이대 목동병원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CBS가 목동에 있잖아 기독교 방송 그 목동에 있는 그 사옥이 있죠 나도 가본 적 있는데 그렇다구요 그래서 이 그 가정교육이 뭔가 좀 세뇌가 좀 강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약간 그냥 주님 하느님 이러면 되잖아 개신교면 하나님이겠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외에 유학하는 점을 과시하고 싶어서 오우 지저스 오우 지저스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세뇌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기도를 끝나면요 원래 기도 끝나면 아멘하잖아 근데 애한테까지 먹기 전에 입 벌리고 아멘하고 입 벌리라 그래 아멘아 하고 근데 이게 애한테까지 그 몰라 엄마랑 아빠랑 둘이서 기도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애를 강제로 기도를 시키려고 그 과정에서 뭘 또 때렸을 수도 있을 거야 그 조건반사 이런 거 있잖아 물론 이렇게 뭔가 그 때리지 않고 되게 그냥 그 자연스럽게 엄마랑 아빠가 그냥 평소에 그 울어나는 모습으로 그 기도를 했으면 애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음 그랬으면 좋은 영향을 받았을 텐데 음 그렇다고 하구요 그 근데 이게 입양 이전에 이렇게 일어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그러면 뭐 이제 이제 주사 과정에서 엄마가 그랬대요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근데 그 입양을 하기 전에요 원래 적격 심사를 해요 가정법원에서 근데 심리검사를 가정법원 직권으로 해요 아이한테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엄마랑 아빠도 심리검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근데 거기서는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해요 자 그러고 서울 양천경찰서 이 사건을 관할을 했죠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사건 담당을 했었으면 확실하게 해야지 근데 초동 대응이 네 너무나 부실했다는 거예요 자 1차 신고 어린이집 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2차 신고에서는 그 아까 얘기했죠 차량 상태 차량 방치 상태를 목격했던 행인 3차 신고는 이제 소아과 의사 했었는데도 그 했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공식카페에 이제 신고가 3번이 들어온 거야 혐의 없음 처리로 끝났대요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대요 그 담당 경찰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만약에 권한을 행사를 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직권으로 행사를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부모가 민원이나 고소를 때려 맞대응해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담당 경찰이 직권남용으로 처벌이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학대를 명백하게 입장하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신고한 사람하고 학대의 어린이가 진술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그 이게 어린이는 그냥 어린이들이 시키는 대로 진술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경찰이 징계를 먹을 수도 있어 그리고 대부분 신고자면요 이제 부모의 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진술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렇고 이제 경찰 그래서 부모하고 아동을 분리조치할 의무하고 권한이 있어요 직권으로 할 수 있어 직권으로 어 이게 어 이거 폭력행위다 학대행위다 하고 판단이 되면요 분리조치할 수 있어요 근데 직무태만이죠 음 근데 오히려 경찰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양엄마가 방송에서 해외 입양하에 대한 통역활동을 한 적이 있대 하 아침마당에서 근데 그건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 모습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의 객관성을 무시하고 이 무사한 일주의에 빠진 거야 그냥 확증해버리는 거야 그럴 때 발생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음 그러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 너무 전형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찰에서 항상 법 제정이 미약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요 그럼 이제 법 제정은 국회가 하고 법에 대한 심판은 법원 사법 처리는 법원이잖아 책임 떠넘기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은 어떻게 보면 사법이지 그럼 입법을 해야 되는 이제 국회 책임으로 때려버리는 거야 음 그래서 기존에 이전까지의 유사사건들은요 보통 이런 경우에 썼대요 이게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육아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아니면 뭐 산후 우울증 아니면 유아의 스트레스 뭐 이런 거 같은 걸로 집행위에 때리거나 1년형 2년형 정도 때리고 끝난대요 근데 이제 이제 와서 중형을 선고하면 이 이전까지 사건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재판을 앞두고 음 재판을 앞두고 그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이 기본은 4년에서 7년이고 가중처벌하면 6년에서 10년이고 뭐 좀 붙여서 하면 최대 15년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가 인정이 되면 20년형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단은 여태까지 적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고요 사형선고 가능성은 없다고 해요 거의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러면 이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을 하더라도요 피해자가 한 명이야 16개월 영유아기 때문에 무기징역에서 20년형 정도에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필적 고의를 오히려 검찰 쪽에서 인증을 한다고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게 오히려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요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를 해가지고 아예 가능성이 높은 장기징역 때리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 처벌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검찰도 왠지 이번에 아동학대 치사로 고소를 했는데 이제 이 선에서 끝내자 그 원래 좀 더 가중처벌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가 않으니까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선으로 그 뭐냐 이제 재판을 넘기자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6세 이하 영유아 피해 이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자 그런데요 최대 양형기준은 안 변한데요 최대 양형기준을 따로 설정해 놓지 않았어 그리고 진짜 이거 개념을 상실한 사람인데요 그 안성은 씨의 그 교회의 교인들이 오히려 양부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고 있대요 아니면 자기의 담임 목사의 아들이다 이거야 자기 담임 목사 아들의 그 사건이다 그래서 탄원서 내고 있대요 그 교회의 사람들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지금 다들 SNS 해시태그로 정의나 미안해 뭐 이런 그 해시태그 붙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방탄소년단 멤버까지도 쏘리 정의나 해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자 글로벌 스타가 이거를 지금 참여를 했어요 아마 이제 해외에서도 이 사건이 조명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홀타동 복지회에서는요 적법하게 시스템 입양 절차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크 이에 대해서요 이제 어린이 관련 단체나 이제 미혼모 단체들 에서는요 입양하는 절차에서 그 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 이런 그 부모 검증 과정이 제대로 돼 있느냐 이런 거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거에 대한 응답은 없어요 자 입양 절차가요 사실 현재는 이제 절차는 민간에서만 진행을 하고요 이제 그 법적으로 그 호적을 파고 옮기는 거는 그거는 보통 이제 가정법원이 보통 승인만 하는 단계예요 가정법원이 따로 있는 이유가 뭔데 이런 문제를 따로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래서 가정법원이 보통 그런 그 이혼서류 이런 거 접수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 그 혼인신고는 보통 그 구청에서 하는데 이제 이혼소속은 법원으로 가요 이혼은 어쨌든 그렇고 이 그 다음에 이제 홀트아동복지회 여기도 홀트아동복지회 여기가 그 개신교재단이거든 1955년에 10월에 창설이 된 그 개신교 이 개신교재단의 그 아동복지회라 그래요 이제 헤이 홀트하고 버산메리언 홀트 이 두 부부가 이제 한국에 와서 설립이 된 거예요 원래 미국의 목사 부부다 처음에는 이 뭐냐 한국전쟁 때 전쟁고화가 많이 생겼잖아 그래서 그 입양과 관련해서 시작돼서 지금은 뭐 각종 사회복지 활동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그 홀트아동복지회 에요 그 전쟁고화 관련해서는 그 저기 월미도에 가면 한국이민사박물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또 관련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제 양화대교 분기점에 합정역 근처 양화대교 분기점에 이 홀트아동복지회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정류소도 따로 있어 그 뭐냐 합정역 쪽에서요 그 자유로나 그 자유로 타는 그 버스들은 홀트아동복지회 정류소를 따로 정찰하거든요 왜냐면 그 무엇이냐 이 그 합정역 버스정류소 시스템이 그 양화대교로 건너는 버스들은 중앙차로에서 정찰을 해요 근데 그 뭐냐 월드컴로로 이용을 하거나 그 월드 그 월드컴로로 그 월드컴로로 우회전하는 버스나 뭐 아니면 월드컴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온 버스나 271번이죠 보통 그 271A번 음 그 B번 버스가 최근에 여의도로 가는게 또 생겼더라 국회의자랑 가는게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그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한국전쟁 그래서 어쨌든 그 홀타동복지에가 딱 그 자유로 타러 들어가기 전에 그 정차하는 그 마지막 정류소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있는 그 기관인데 지금은 그 그 그 옆에 뭐 뭐 아동 그 입양 관련 센터 건물이 따로 있어요 지금은 따로 있고 음 어쨌든 그 근처에 좀 내가 예전에 뭐 뭐 상담 치료 이런거 받으러 다녔던 적이 조금 조금 있거든요 예전에 아마 나 중학교 가기 전이었나 뭐 어쨌든 그 홀타동복지에는 아니었어요 그 어쨌든 그 동네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참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홀타동복지에도 아마 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거에요 그래서 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뭐냐 누적해서 그 이제 진정서죠 그 진정서가 이미 어제 오후부로 450건이 넘었구요 그 진정서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그 같이 서명해서 그 보내는 이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 나도 이거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뭐 차마 보내지 못하더라도 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걸로 뭐 일단은 대신할 것 같구요 참 이게 뭔 일이래요 참 이게 작년에 이때 뉴스를 들었었는데 아마 그때 그 뭐냐 나 서울 청년시민위원 활동하는 그 분과 있잖아 사회안전망 분과에서 사실 이게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 가정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 그때 이 사건이 결국 10월인가 얘기가 나왔거든 참 이게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서 우리나라 가정사회의 민낯이 너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에는 가정 안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 이거는 자녀에 대한 훈육이다 하면서 자녀를 때리는 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라고 하거나 뭐 이런 적이 없었다 그래요 경찰에서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면 보통 이거 가정폭력 이런 거는 그 아 이거 훈육이다 뭐 이러면서 가정 안에서 뭐 뭐 음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면서 넘어갔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 관념이 이제 더 이상 옳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참 이제 이번 일에 대해서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어요 물론 나는 내가 아직 결혼을 안했고 아이가 없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그 나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게 되는 게 내가 과연 어떠한 가정환경에서 커왔고 그리고 나도 이제 알게 모르게 어릴 때 다른 어른들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이 어른들한테 받았던 이 영향이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애 키울 때 과연 애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진짜 소름끼쳐요 내가 알게 모르게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이게 습관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우리 애들한테는 어떻게 상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또 나 자신도 그 뭐냐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 좀 이제 그런 거지 그 약간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내 몸에서 나오는 정자로 아이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 아이가 생겨서 덜컥 생겨서 나 나아서 키워야 돼 과연 아이한테 상처 안 주고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게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애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야 훈육 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근데 이게 훈육 이라는 표현을 양육 그 약간 이제 군대에서 흔히 그 훈육 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전까지는요 그 자녀에 대한 훈육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성역이었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다 훈육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신성 불가침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우리 가정교육의 개념은 아이는 훈육을 받는 입장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부모를 믿고 따라야 된다 육군복무 신주 세번째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옛날에는 절대 복종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절대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부당한 명령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양육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방치하는 극단적인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었다 그래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의 매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 음 옛날에요 그 뭐냐 체벌의 용도가 악용이 될 수가 있거든 음 이 사랑의 매 그 제자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체벌한다 근데 이제 현재 체벌은요 그 사람을 교화시키는 목적보다는 적대감 억암 불안 이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매라는 것은 너무 위험한 수단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올리버 트위스트 탐소의 허클벨이 피는 이런 소설들 보면요 정말 당시 1900년대 영미권 소설 보면요 진짜 애들 막 얻어맞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어 막 비싸되게 맞고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요 그 2016때까지만 해도 자녀한테 뺨 때리지 말라 이런 공익광고가 나왔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피해 어린이들을 향한 지원 물론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서도 부모한테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막 드라마에서도 어른들이 그 아랫사람들한테 막 그 뺨 때리는 장면도 막 나오잖아요 이게 과연 가정에나는 울타라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일까 드라마에서도 응 이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회와 시설 사회와 환경 이런게 이제 다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동학대라든지 이혼율 이혼율이라든지 가정문제들이 지금 엄청나게 터지고 있어요 응 그래서 여태까지 사회가 얼마나 잘못되게 대처를 해왔는지 다 이번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피해자가 가정범죄에 대해서는 쉽게 신고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벗어나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사랑할 건데 나만 해도 나만 해도요 그 집에서 이제 가정분리하면요 아직 지금 내가 혼자서 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통 나도 가끔 SNS에 그래서 집안 어른들 관련해서 내가 좀 좀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답글 답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널 놔주신 분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응 그러면요 그 스토클룸 증후군 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럼 내가 부류냐고 이런 관념이 그러니까 오히려 어른들의 이 잘못된 행위를 자녀들도 비판을 하는데 그럼 비판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니들이 부류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흠흠 흠 응 그러니까 훈육이 그릇된 것일 때 사회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응 성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거는 그 부모가 잘못했다 이거 확실한 개념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낳고 기르되 소유하려 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이런 사고가 잘못된 사고가 현재 이런 가정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유교문화가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못 들어왔는지 알아요 성리학 개념만 들어왔어요 응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말해도 아주 조직문화가 너무 수직적이었어요 상명하복 까라면 까야 돼 우리는 까라면 까는 대한민국 국군 응 특히 우리나라의 그 징병제 사회 속에서 남자들이 이러한 문화들을 다 접하고 가서 가정을 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다 직장 뭐 사회에서 다 윗사람이야 그래서 나오는 게 갑질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요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애를 낳아야 됐어요 남들도 다 하는데 왜 안 해 그러니까 애를 낳은 다음에 그러니까 애를 낳은 후에 육아 환경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어 지금 내가 연애를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아직 내가 가정을 꿀 능력까지가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대기 진도를 빼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그래서 뭐냐 우리는 나는 그래서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애들 입장은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낳아주셨다가 아니고 그 낳음 당한 거야 우리나라 잘못된 유교적인 인식 대를 잊지 못하면 부료야 그래서 집안을 강요로 막 결혼도 해요 그래서 낳아준 걸로 감사해야 된다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 지금도 어른들 그런 생각 있어 자기들 늙어서 은퇴하면 응? 자기들 뭐 먹고 살 거야 응? 그걸 애들한테 막 그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기대소득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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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청학동의 김봉곤 훈장이 한 말이 있어요 흠 흠 흠 흠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게 우선이어야 된다고 흠 지금 여기서 세대 갈등이 지금 여기서 세대 갈등이 너무 심해요 우리집만 해도 지금 세대 갈등이야 흠 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나도 어떻게 보면요 이 개인주의를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흠 흠 흠 그래서 남들이 다 한다는 이유만으로 결혼내서 애 나아 그러면요 그 아무리 사랑으로 이뤄진 가정도 백퍼센트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흠 흠 흠 흠 흠 흠 그렇다는 거야 흠 흠 흠 그러니 시월드란 얘기가 나오는 거지 흠 흠 그리고 아무리 정말 둘이 서로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이가 생겼다고 해도요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달라지니까 몸도 몸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친구들과 약속도 되게 막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데 아이가 생기면 이게 힘들어져요 흠 흠 흠 흠 자 딩크족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그래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어 하지만 부부끼리의 사랑을 나눈 거는 괜찮은데 아이가 생기는 거는 못 참아 그러겠다 이제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몸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고통을 각오를 해도 힘든데 그런 마음도 없는데 부모가 될 자격이 있냐 이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왜 어른들은 왜 우리들한테 왜 결혼 안 하냐 왜 애 안 낳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을 하는 세대가 지금 다 베이비보머들이에요 한국전쟁 그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들이야 양육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할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인권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생겨버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이러한 상처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결혼을 해서 애 낳으면 그러면 우리도 또한 또 다른 피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정말 그 막장스러운 사회적 범죄자들이 가정환경 그 보면 되게 좋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내가 그 뭐냐 가해자 부부의 그 가정환경을 찾아보니까 약간 그런 교회 출신이라고 해 근데 문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뭐냐 그 교회 쪽에서 신자들이 막 탄원서를 내? 제대로 된 생각이 있는 거냐고요 그게 그래서 그래서 이 가정폭력이라는 건요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요 이거는 안 좋은 쪽으로 대물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학대를 받은 피해자가 나중에 결혼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어 나는 클 때 이렇게 뭐 맞으면서 컸어 이런 생각으로 애들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악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한 이 끔찍한 기억들 나는 내 애들한테 주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것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기가 두렵고 연애를 하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정서적으로 학대를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신체적 학대면 이번 사건처럼 이번에 정인이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경우를 당할 수가 있겠는데 정서적인 학대를 많이 받으면 뭐 언어적폭력 이런 폭력적 환경에 노출 이렇게 되면요 그 결과가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불신 자기혐오 세상에 대한 분노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공황장애가 생겼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어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학대당했어 이런 경우가 있대요 우리가 어릴 때 당했던 게 이거 학대가 아니진 않나 하다가 나중에 이게 비정상이다 이런 상황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컨텐츠를 되돌아보면요 항상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생각이 나서 힘들어요 힘들어요 나도 지금까지 그게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그 기억들이 지금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나는 내가 당했던 거를 나중에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게 정말 내가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으면 그때는 난 결혼을 할 거예요 물론 지금 결혼한 사람도 없지만 그것도 치료를 해야 돼 그것도 치료를 해야 돼 어쨌든 그래서 계속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뭐냐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그 뭐냐 이제 그 가정환경을 직감을 하고 좀 그 이제 벗어나면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잘 살 수도 있어요 과천에서 부모를 토막살인한 그 이은석 있잖아 그 사람 경우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껏 쌓였던 이 원안에 대해서 그 이제 폭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어쨌든 그렇고 근데 그래도 그나마 나을 수도 있어 좀 부모가 말 그대로 너 잘되라고 이러는 거지 하는데 문제는 이 분노와 석교 강도가 심해지면요 애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래요 그 내가 너무 어릴 때 힘들했던 적이 있어서 나는 내가 낳은 애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어 나 내가 어릴 때 어른들한테 그 그 크면서 겪었던 그 당한 일들을 나는 내 애들한테는 내가 하기 싫거든요 진짜 나는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 있어도 손찍어만 안 한 거야 진짜 어 그래서 참 사실 그게 무서워서 사실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참 그쵸 그래서 참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음 뭐냐 네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어른들이 애들한테 최소 사람으로서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내가 가족 맞아요 그 사건 맞아요 내가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그 뭐냐 어른들하고 어른들하고의 관련된 얘기를 좀 이런 이런 얘기를 좀 풀어낸 이유가요 내가 가끔 SNS나 유튜브에서 댓글로 이런 게 달려요 그래도 음 그래도 어른들은 음 지태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상처받으면 이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적어도 나는 내가 커서 애한테 그런 진짜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이 마인드를 다지는 차원에서 하는 콘텐츠예요 나는 물론 지금 결혼할 사람도 없긴 하지만 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대 그런 비인간적인 부분 되지 말자고요 음 내 개인의 인생이 있는 거지 음 그래서 보상심리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물론 엄격하게 가르칠 수 있어 근데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자식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 또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자식들한테 나중에 크고 나서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이런 그 안 좋은 내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좀 자식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때 이런 거에서 좀 사죄를 해야 되는 게 맞아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도 좀 내가 좀 그런 일 관련해서 좀 상처받은 적이 있는데요 참 뭐 그렇죠 그 그래서 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장래 희망이 다르다고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뭐 연예인 유튜버 이런 거 완전히 그 멸시 받았었잖아 근데 지금은 바뀌었잖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어 자식들이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를 그 자녀를 자신이 욕망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면 안 돼요 이번의 경우가 사실 그런 게 있잖아 그 양부모가 둘 다 교회 목사의 아들 딸 부부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한테 그 어려서부터 뭔가 그 강요라 하는 경우가 많아 어쨌든 그 이은석 사건이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 이은석의 엄마가 그 이은석 엄마가 더 막장이더만 남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이은석 엄마가 제2의 유경수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육군장교랑 아니고 해병장교랑 결혼했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육군의 힘이 지나치게 센 거 알죠 그래서 아들한테 이은석한테 너 육사가 해야 된다 근데 고대간 거야 응 그래서 그 이후 아들을 학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은석 이 부모를 결국 살해를 했고 근데 원래는 사형감인데 무기로 감형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강요를 한 거야 응 어쨌든 참 부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근데 없어 우리나라 사회는 괜히 꼰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실 이런 일들을 사실 가장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인구 절벽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그 이미 그래서 태어나서 더 불쌍해 불쌍한 사람들 생기면 그 사람들 오히려 더 죽어버리면 더 비참해져요 오히려 무책임한 부모 때문에 대물림 돼가지고 그런 그 대물림 때문에 나는 그게 싫은 거야 어쨌든 어쨌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나도 되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지금도 얽매여 이게 얽매여 있는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처를 받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튜버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런 거 얘기했다가 문제 돼가지고 막 사과 영상 올렸던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공익광고가 이런 게 있었어요 아빠는 나를 좋아합니다 아빠는 말 잘 들을 때만 나를 좋아합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합니다 엄마는 기분 좋을 때만 나를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예뻐합니다 엄마 아빠는 남이 볼 때만 나를 예뻐합니다 참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 뭐냐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얘기가 있대요 그 그래서 자식들은 온갖 구박과 학대를 당하기만 해도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 자폐증 대인기피 등에 시달려서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복음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비 될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줄 쌈이 어디 있겠느냐 또는 달걀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쌈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요 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부모는 하나의 중요한 직업이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자식을 위해 이 직업의 적성검사가 행해진 적은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소설가에요 조지 버나드 쇼 그래서 하여간 이런 관련을 해서 근데 이게 그래 적성검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해야 돼 그래서 나는요 나는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 결혼하기 전에 적성검사는 해야 된다고 봐요 충분히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적성검사는 필요하다고 봐요 연애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나도 나중에 좀 더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뭐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지만요 이런 것 적성검사 나중에 만들기는 해야 돼요 가끔 나는 사회에서 몇몇 사람들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저런 거를 할 자질이 될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BJ나 유튜버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가끔 진짜 막 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들 막 그 그런 컨텐츠 하는 사람들 보면 과연 저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자질이 있을까 이런 BJ나 유튜버들이 있어요 스트리머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참 이게 약간 이제 인터넷 방송인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행동들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따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좀 인터넷 방송인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정인이한테는 이 삼촌도 미안하고요 삼촌 같은 어른들이 이런 세상을 만든 거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요 양부모가 아마 내 또래인 것 같거든요 내 또래나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은 네 좀 한 몇십 년 썩으면서 그 몇십 년 썩으면서 좀 반성 좀 아예 좀 그 모든 인생을 다 리프레쉬 하고 처음부터 그냥 모든 게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사실 이거를 컨텐츠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나도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았던 피해자로서 그리고 나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제작을 했어요 바로